아 굉장히 감격이죠 아 정말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땠니? 네 영광입니다 정말 뭐라고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 정도로 일단 저희가 약간의 댄스가 있습니다 약간의 댄스 그리고 간단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할 겁니다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시축 역사상 유례없는 지금까지 이런 시축은 없었다 FC서울 선수 여러분들 저희가 아주 격하게 응원할 테니까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하면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축구지전 FC서울! 축구지전 FC서울! 축구지전 FC서울! 축구지전 FC서울! 축구지전 Cause踏 understands